3월 학평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월 학평 화학원에 대한 분석과 함께 앞으로의 학습 방향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일단 난이도로 본다면 어떨까? 화학원은 그렇게 화학이 무시무시하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까보니까 그렇지 않죠 난이도는 매우 쉬웠습니다 매우 쉬웠다면 충격받는 친구가 있으니까 무난하다 무난하다라고 할게요 근데 여러분 등급은 1등 컷이 얼마고 2컷이 얼마고 신경 안 쓰는 게 좋아 3월 학평의 컷은 의미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해봐라 어떤 친구는 겨울에 엄청 빨리 공부해가지고 전범위 개념이 끝난 친구도 있고 아니면 구경술을 취중하다 보니까 일단 앞부분만 좀 공부하고 보는 것도 있고 천차만별인 거거든요 그래서 3월 학평은 기본적으로 4단원 문항은 난이도에 상관없이 정답률이 낮아요 보통은 진도가 아직 거기까지 안 나간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2과목을 보는 친구가 3월 학평은 2가 없잖아 난 2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2가 없으니 그냥 원과목 2개 그냥 기본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이제 응시 수만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 컷은 의미가 없는 거고 중요한 건 뭘까요? 컷이 의미 없다는 건 몇 점이냐? 그것도 의미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가 의미가 있어요? 선생님? 자, 무엇을 틀렸냐가 의미가 있는 거죠 3월 학평의 가장 기본은 여러분이 이제 그동안 외쳤던 모든 과탐이라는 건 다 그렇잖아요 개념, 개념, 개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과연 내가 개념이 얼마나 되어 있는가에 대한 척도거든요 이거를 막연하게 38점이야 42점이라고 보지 마시고 선생님 여기 시판 보시면 이번에 취재된 20문항에 대하여 단원별로 한번 쏘는 거야 그러면 뭘 할 수 있냐면 여러분 딱 놓고 여러분이 틀린 문항을 한번 표시해 보는 게 좋아요 그러면 뭐가 보이냐면 내가 어디가 약하구나 이번 시험에서의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를 본다면 항상 20번 중화 반응 18번 산화 환원 반응 그다음에 19번 탄화수소 탄화수소는 좀 무난했는데 사실은 19번 17번 양적 계산 무난했지만 결국 킬러 문항들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 해설 강의부는 알겠지만 우리 스님이랑 사진념기 중화 배운 친구는 20번 같은 건 거의 1분 안에 풀 수 있는 문항 18번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푸는 데만 걸리는 시간은 1분 문제 읽고 정리하는 데 또한 1분쯤 쓰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단 2분 안에 다 풀어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항들이 쉬웠기 때문에 난이도는 별로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이 냉정하게 실수라는 거 얘기하지 말고요 실수는 이번에 한 실수가 다음에 안 나오겠니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겸손하게 냉정하게 바라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1, 2, 3, 4단 중에서 어디가 제일 쉬워요 가장 어려운 단어 얘기하지 말고 가장 쉬운 단어 어디까? 3단원이죠 3단원에서 여러분 탄화수소만 제외하고는 쉽거든요 그러면 이 세문항은 유별나게 1단은 6개가 나왔는데요 3단원은 세문항을 다 맞았는가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 3단원 다음으로 무난한 단원이 어디죠 여러분? 2단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뻔한 거 여러분 다 실수라는 게 있는데 그렇죠? 2번 동소체 문제야 이걸 몰라서 틀었을까요? 그러지 않거든 이거 틀린 친구야? 나는 동소체 걱정이에요? 그럴 일 없어요 수능에서 동소체 안 틀려 그렇잖아요? 그럼 9번 문제가 뭐였냐면 9번 문제가 보호 모형으로 나온 전자 그려져 있는 모형으로 보는 거잖아 이용결합에 대한 성질 구분해 주는 거죠 자 여기서도 좀 많이 틀렸어요 사실은 꽤나 틀린 친구가 있는데 난이도 없는 거거든요 14번 아 이거 왜 틀렸을까요? 극성결합이냐 무극성 분자냐 무극성 결합이냐 엄청 강조한 거 다 그런 것 때문에 틀리는 거지 어려운 게 없단 말이야 그렇죠? 다시 보면 다 맞을 수 있어요 2단원 볼까요? 2단원 6문항이 나왔습니다 2단원에서는 특별하게 주기의 파트에서 고난도 문항이 나왔다? 어? 아니거든요 2단원은 다 맞았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 4단원에서 아직 진도가 안 나간 친구는 3단원까지 공부했다면 3단원까지 몇 개만 나가 중요한 거야 나는 만약에 3단원까지 진도가 나가서 여기까지 공부를 했는데 됐나요? 여기서 중에서 하나 틀렸어 그럼 나는 잘한 거예요 알겠죠? 다 맞으면 물론 좋겠고 나는 2단원까지밖에 공부를 안 하고 시험 받네 그러면 2단원까지만 다 맞았다 또는 2단원 얘 빼고 다 맞았다 잘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수능은 아직 많이 남았다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상한 학습으로 공부하면 5개월을 하든 10개월을 하든 성적이 안 올라요 알겠나요? 자 4단원 만약에 공부했다 4단원 뭐 다 진도를 끝난 상태 시험 봤다고 가정해 본다면 산화수 이런 건 틀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생명현상과 산념기 틀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치? 이런 게 다 정해져 있다니까요 1단원도 마찬가지고요 1단원에서 여러분이 보통 17번 양적 계산 문제 15번 문제가 뭐였더라? 아 이게 리비 분석이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11번 문제가 이게 양적인 기체 양론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인데 얘는 킬러지만 나머지는 킬러 문항은 아니었죠 그래서 이걸 보고 내가 아 어디가 취약하구나 많은 친구들이 지금 킬러 특강을 많이 듣잖아요 사실은요 킬러 단원이 걱정이니까 그런데 과연 킬러 특강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냐는 게 더 중요한 잖아 그죠? 2단원과 3단원이 불안전한 상태에서 양적 계산에 목을 매는 건 좋은 학습법이 아니잖아요 이해하겠죠? 그래서 아 2단원과 3단어에 대한 기본 점검 반성 아 여기 다시 한번 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아 이쪽에 문제를 더 많이 풀어봐야 되겠구나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건데요 앞으로 우리는 아직도 모의고사는 많이 남았고요 수능은 지금 보는 것처럼 저 11월에 봐요 그렇지 않니? 자 그럼 모의고사를 이용한 학습법에 대한 얘기 좀 해보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모의고사를 그냥 봐요 왜? 정신없이 살다 보면 그죠? 학교 가서 공부하고 그다음에 학원 다녀서 숙제하고 따라 보면 또 4월 학평 오거든요 4월 교육청 그 다음에 또 4월 지나면 또 5월에 중간고사 대비 뭐 활짝 활짝 하다 보면 6월 평가원이 와요 그럼 이제 6월 평가원 끝나고 뭐 하려고 그러면 바로 7월 여름방학이 다가오면서 7월 교육청을 봐요 방학을 하네? 방학 때 이제 뭐가 와? D-100이 와요 뭐 한 개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보다 금방 갈 수 있어요 어떤 친구한테 근데 이거를 효율적으로 쓰는 친구한테는 아 이 하나하나의 모의고사를 통해서 내가 얻을 게 있는 거야 첫째 일단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중위권 친구일수록 일단 제일 먼저 되는 건 이번엔 본 3월 모의고사 20문항을 완전하게 외울 만큼 다시 풉니다 아시겠나요? 이게 기본 베이스가 탄탄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봐 여러분 만약에 수능 보기 전에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에 나왔던 모의고사를 내가 몇 문항이냐 이게 도대체 여기까지 6개잖아요 120문제를 내가 외우고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성적은 좋아지게 기본은 탄탄해지게 돼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아 트루링업만 한번 체크하고 넘어간다고 나중에 여름 틀면서 야 이거 3월에 나왔던 17번하고 똑같은 문제잖아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일단 첫 번째야 되는 건 3월에 나왔던 20문항을 완벽하게 소화해내고 외울 수 있을 만큼 알겠죠? 분석을 해주셔야 돼요 공부를 해라는 얘기야 이거를 그 다음에 4월 학평을 그냥 보지 마시고 4월 학평을 보기 전에 뭘 해야 돼? 목표를 하나 잡아줘야 돼요 예를 들면 아 이럴 수 있죠 얘야 그냥 여러분이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첫 번째 일단 4월 2단원 3단원 무조건 다 맞기 딴 건 모르겠는데 4월 교육청에서 내가 양적 계산을 맞출 가능성은 좀 자신 없어 그럴 수 있잖아요 자신 없는 걸 먼저 하면 안 됩니다 자신 있는 걸 먼저 해서 끝내버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좀 되는 친구들은 중상위권 2, 3단원을 무조건 담아낸다 그래서 2, 3단원을 거의 거의 끝냈다고 얘기할 만큼 하겠다 그냥 한 번 이제 투척투척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아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최상위권 애들은 몰라서 문제 푸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계속 문제 푸는 이유는요 끊임없는 감각을 유지해 줘야 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2단원과 3단원을 완전히 끝낸다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나머지 학습에 대한 부담이 많아 수학이 너무 커 국어도 해야 돼 다른 과탄도 해야 돼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죠 아 나는 이번에는 탄화수소를 무조건 맞추겠다 반건 모르겠는데 4월 교육청에서는 탄화수소 무조건 다 맞기 그래서 탄화수를 완전하게 공부를 한 다음에 보는 거야 물론 4월에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공부한 게 어디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력이 쌓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만약에 리비 분석 문제 틀린 사람 선생님이 3월 학평하기 전에 영상 찍을 때 그랬죠 이번에 3월에서 리비를 좀 열심히 하고 봤으면 좋겠다 그렇죠 리비가 만약에 틀렸다 그럼 역시 난 탄화수소보다 리비를 먼저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주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 다음에 6월 평가원 보기 전에는 아 나는 중화 반응은 무조건 맞출 거야 중화 문항 한 20문항 30문항 풀어서 완전히 외울 수 있을 만큼 그리고 봐야 되는 거야 그럼 이게 또 실력이 되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그 다음엔 아 7월 모의고사 전에는 뭐 만일 시간이 없다면 기간이 짧다면 뭐 단순 개념 짧은 거 보겠고 산념기라던가 이런 거 볼 수 있잖아요 아니면 여기가 괜찮다면 아 산화환원 이번엔 산화환원 한번 아 완전하게 한번 분해해 보고 시험 보자 이런 식으로 물론 이때 뭐가 누적돼야 돼요 3월에 20문항 완전하게 분석해 외웠잖아요 4월에 또 20문항 나오잖아 4월에 20문항 저는 선생님 해설강의 보면서 공부하는 친구 되게 많아요 그죠? 여러분이 문제 푸는 것과 해설을 보면서 아 이렇게 푸는 거구나 나는 답을 이렇게 냈는데 이게 좋지 않은 풀이었네? 그런 걸 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해설강의랑 같이 여러분이 아 아 4, 5월 교육실은 20문항 또 외워주고 또 6월 평가원도 외워주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분명히 수능에 가면 실력이 쫙 올라가 있게 돼요 근데 되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실제로 까보면 어때요? 그냥 바이오 보호회고사를 아무런 준비도 없이 막연한 거야 뭐야 아 내가 3월달에 38점 맞았는데 두 개는 실수였어 4월에 실수 안 하면 42, 44 될 거야 그건 너 생각이고 그럼 4월에 실수 안 하니? 실수한다니까요 3월달에 난이도가 있었어 없었어? 별로 없었거든요 그 난이도에 너무 의존하시면 안 되죠 아 이렇게 쉽게 나오는구나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한 번만 난이도가 세게 나와도 휘청할 수 있는 거잖아 사실은 그렇죠? 선생님 생각에 올해 수능에서 확 그렇게 심하게 어렵게 나올 거 같진 않아요 네 그래도 3월보다는 조금 어려울 거야 그러니까 점점점 어떤 게 나오든 나는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공부하는 방향이 잘 되어가고 있구나 오케이? 이런 계획을 세운다고 공부하시면 훨씬 더 방향이 잡히면서 뭔가 하는 거 같은 거야 알겠나요? 여기까지? 네 여러분 그 3월학평은 모든 강화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3월 점수가 수능 점수야? 그건 말도 안 되는 루머고요 분명히 성적은 올라가는데 어떻게 올라가냐면 이렇게 오르는 친구 여러분의 바램은 이럴 수 있죠 여기도 할까요? 3월, 4월, 6월 쫙 하면 1년 동안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정말 아이디어를 한 거죠 그렇죠? 이상적인 건데요 이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이 심리적으로 불안감이 많이 와요 성적 우리가 흔히 말해서 포탄이 터진다고 하는 건데 꾸준하게 공부를 했을 때 어떤 친구는 좀 빨리 와서 여기서 훅 올라가는 친구가 있겠고요 좀 느린 친구들은 여름에 터지는 친구들도 있고요 네 수능 때까지 거의 다 가서 터지는 친구도 있어요 네 6월 평가원에서 6월에 35점 맞았어요 근데 9월 평가원에서 37점 맞았어요 막상 수능 봤어요 47점 맞았어요 있어요 알고 있어요? 네 충분히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다음에 상반기에는 단 한 번도 45점 넘은 적이 없어 근데 난데없이 갑자기 6월 평가원 딱 깠는데 6월 평가원부터 갑자기 45에서 노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되려면 여기서 묵묵하고 꾸준하게 흔들림이 없이 공부를 해야 돼요 알겠죠? 1년이라는 시간을 앞으로 여러분 되게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잖아 그쵸? 어떻게 1년 내내 밥 먹고 공부하고 밥 먹고 공부하겠어요 공부를 혼자 하는 싸움이니까 이때 나름의 어떤 계획을 세우시면 조금 더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3월 학평에 어떤 점수가 나오든 흔들리지 마시고 점수를 잘 받았다고 자만하지도 말고 알겠죠? 우리의 목표는 수능이니까 수능 때까지 열심히 달려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이팅!